안녕하세요. 전동길 휠타입니다. 전동길 전문샵을 오픈했습니다. EV샵 가맹점입니다. 킹송, 비고드, 가드웨이, 인모션, 나인봇, 리포킴, 셔먼 모두 취급합니다. 타이어튜브 보험처리 메인보드 교체, LED 튜닝, 파박이, 구매대행 모두 가능합니다. 지역은 서울 중화동입니다. 타이어튜브 교체는 당일 교체 가능합니다.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제가 1년 정도 대리기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에 전동길 대리기사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승 및 구매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및 카톡 상담 방문 부탁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